대박! 왔다! 여러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저희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기성브라이비입니다! 대박! 대박이다! 이렇게까지 저희는 저희 처음이에요! 힌트 들어가 아니! 아니 잠깐만! 진짜 왜 저의 개인 인사 이 소녀 소녀들이 너무너무 한참을 크게 질러주실 것 같은데요 좋아요! 저는 저는 키스오브라이프의 막내 하늘입니다! 네! 저는 키스오브라이프의 줄리입니다! 키스오브라이프의 나띠입니다! 키스오브라이프의 페리입니다! 여러분이 저희 아세요? 지시오 진짜요? 과연 모를까요. 여러분들께서 엄청 좋아하셨던 곡일 수도 있어요. 무슨 곡 제일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배우야! 저희 두 번째 곡은 요가 있는 드라마 스프이에요 핫하죠? 무대를 뜨겁게 불타고 다닙니다 그럼 다같이 명마리 형 렛츠고! 저희가 축제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저기 뒤에까지 있는데 저희가 이 에너지를 받아서 오늘 열심히 한번 불태워보겠습니다 뒤에 잘 안보이시죠? 저기도 있어 저는 이렇게 사람 많은 곳 있으면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뭐야 뭐야 여러분 타도차기 알아요? 어! 어! 알아요? 그게 몰라 난년이 오기 전까지 저희들이 그거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타도차기? 여기서 이렇게 갈까요? 오케이, ready? 누가 합류할까요? 5, 5, 6, 7, 8 우와~~ 이게 뭐야! 오케이, 나도 껴서할래 나도 껴서할래 또 해외만 더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더 잘할 수 있어요? 하나, 둘, 3 우와아아아악 너무 잘한다 우블이가 더 심었어 성주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의 덕분에 소원 하나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저희 곡 중에서 가사 안올 부분 있으면 꼭 기대해 달라고 해주세요 따라 불러줘야 돼요 근데 전동 컴퓨터 있잖아 전화 왔다 아이패드 해버렸어요 그냥 라하게 다치앤아